얘기는 사양할게요. 이렇게 굳은 줄 아세요. 결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. 설마 항소 포기하려던 거 아니겠죠? 그들이 납치범이죠. 이거 제리라 그랬지. 밝은 세상에서 보자. 그렇습니다 형님. 요즘 교도소 분위기. 아니 분위기가 왜요? 했었단다. 너 같으면 마루타 취급받고 웃음이 나오겠냐? 우리가 거기 싹 다 밀어버리고 왜? 와 좋은 정보네. 하지 말고 여기다 방이나 좀 알아 놔? 깡지비로 오랫동안 푹 썩을 것 같은데 빅마호스는 다 알고 있어.